뭐라고? 체비치를 금방 한 발 쳐서 짐 누르듯이 상대방 턱 주관에 얼굴 맹상에 그냥 눌러버리는거지 굉장히 아파 죽는거지 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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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안된다고 이런거는 오금제를 통해서 하여튼 오금제를 아 영상도 찍어야 되는데 큰일나 안녕하십니까 겨울엔 택견협회 최초창입니다 지금 외워질 정도면 택견이 가장 배플로 된답지 네네 편지언니에게 뇌로 중심 앞쪽으로 도매시면서 가는 곳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와서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 DK파이터의 무거운 짐을 친 자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멀리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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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면 감이 질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감이 질 수 있을까?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아프간은 이거 사실이 아니다 그저... 나온다 나온다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아프간은 이거 사실이 아니다 그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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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... 나는... 영상 이쪽으로 하면 될 것 같지 나... 잘 될 것 같아 그치? 와... 쫓는다 진짜... 아니... 나 좀 잘 될 것 같지 아니... 그니까... 괜찮지 그치? 어... 약간 좀 재밌는데 응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한 명 만나서 영상도 올려주면은 와 이 사람이 재밌기도 하고 이것도 정말 잘한다 그치? 괜찮네 약간 이런 느낌?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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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... 그치? 여기 아板에서... 오 그치?